테키 거미줄맨 이거 완전 영화 지루하자노 아니 포 스파이더맨 빌려오르니까 무슨 거미줄맨 뭐 이런걸 빌려왔어 대체 뭐야 이게 근데 거미한테 물려서 능력 생기면은 좀 재밌긴 하겠다 아니 포 능력이고 뭐고 나 이거 보다가 잘거 같으니까 나 자면 껴줘 포? 아 뭐야 벌써 자는거야? 나도 자야겠다 얼마나 자는거지? 영화는 벌써 끝났네 근데 웬 발자국이 있지? 대체 어디까지 연결된거야? 뭐..뭐..뭐..뭐야? 다..키 뭐야 저 괴물은 일단 지하실로 도망쳐 그럼 나도 지하실로 간다 방금 뭐였지? 친구들은 어디.. 일단 여기서 탈출해야되는건가? 어? 여기 방송실이 있다 음.. 그리고?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거지? 일단 따라가보자 오 초록색 키 아하 키를 모아서 탈출하는건가보네 따라가면서 오! 지네는 배고프다고? 누구 한명이 안보이는데? 오..오..자 열었어 오..친구들아 빨리 가자 누군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탈출해야되는건 확실한거 같애 오..여기 빨간색 열쇠도 열었네 여기는 뭐있니? 파란색 열쇠? 좋았어 저 친구 따라가면 되나? 오..잠깐 다..키 아니 뭐야 포어 아니야 다..키 아니 누구 한명이 없다니 자리 그게 포어였어 안돼 무슨 짓을 한거야 다..키 친구 한명이 없어졌잖아 포.. 탈키 내가 지금 진해의 능력을 얻게 됐다istle 포 우리 소중한 친구를 먹어버리다니 탈키 너도 얼른 나랑 하나가 돼서 진해가 되는거야 아니 포 내가 지금 얼마나 멋있는줄 Introdu 우리 친구들을 전부 잡아먹을수입이야? pod.. 탈키 arth Trend 일로와봐 타키 도망쳐 타키 지네가 되면 어떤걸 할수 있는줄 알어? 오오 잠깐잠깐 친구야 이쪽이 아냐 벽도 올라갈수 있다고 타키 보여 타키 타키 어디갔어? 타키 나의 멋있는걸 봐달라고 잠깐만 뒤에좀 봐줘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잠깐 멈춰봐 타키 포어는 사다리 못올라오겠지? 와아 사다리 올라오잖아 타키 뒤를보면 이 친구 살려줄거야? 오오 생각해모독하지 잠깐만 도대체 얼마나 잡아먹을샘이야 이걸봐 벽도 올라갈수있지 타키 타키 왜 모든 친구들을 다 잡아먹어주지 안되 타키만 남겨놓고 타키는 제일 맛있게 마지막에 냠냠 먹어주지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다행이다 근데 이 녀석 달리기가 너무 빨라 포어는 돼지잖아 아닌데 고민돼 그럼 지네가 되면은 돼지네? 돼지네? 그렇게 어려운게 깎이말라고 타키 타키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다고 내가 지에서 엄청나게 무섭게 따라가는 이 녀석 날 속이다니 돼지네가 따라온다 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지상의 사다리 나도 올라갈수있지롱 왜이렇게 안올라가지 타키 역시 다리가 많으면 사다리는 올라오기 힘들구나 그럴줄 알았다 이 돼지네 돼지네라고 하지마 타키 어딨어? 자 돼지네를 물러뜨릴 최강의 무기 어 뭐야 설마 또 안돼 우리 친구들 괴롭히지마 타키 근데 난 아무리 먹어도 커지질 않는데 돼지네라서 그런가? 포어는 살 옆으로 살찌고 있잖아 아 그런거야? 내 친구들은 다 돼지한테 먹혀버린건가? 그래 모두 깨꼬덕 했다 포어 타키 방송실로 와볼래? 최후의 결전이다 찾아가주지 타키 일로와 타키 안녕히계세요 아 안녕히계세요는 무슨 자 아 뜨거 아 뜨거 뭐지? 타키 방금 뭐한거야 타키 타키 나 발라랑 뒤집어져 버렸어 폴을 쳤치지 타키 나는 타키 공격 안했는데 너무하는거 아니야? 내 친구들을 괴롭힌 폴이야 이쪽으로 떨어져야겠다 으악 아 잠깐 어 아 피 안보여 타키 맛있게 먹겠어 으악 뭐야 타키 대신 먹힌 녀석 있잖아 뭐야 친구야 고마워 타키 먹으려고 그랬는데 타키 대신 희생한 친구가 있어 밥솟아 저 친구 뭐야 타키가 어? 타키가 돈주고 공격 안가 앗 뜨거 타키 어디갔어 폴 망치로도 혹시 공격할 수 있을까? 친구야 도망쳐 내가 막을게 막을게 어 망치 잠깐 어디갔어 여기있다 아 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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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가 되었다고 한다 타키 포 기억하지? 내가 타키 아까 엄청 쫓아다녀서 타키 지금 막 도망다니랑 맵 다 외웠을거 아냐 그치 빨리 이때 문위부터 열고 오케이 이거 기름 어디다 채워 타키 기름은 아직 쓸데가 없을거 같은데 조금만 일단 들고 있어볼래? 어 오 그리고 이따 판자를 설치하고 내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볼게 타키 인자 다 하고 있는거 아냐? 나 아직도 연료 너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포 연료 2층 2층? 여...여기 여...여기 진해 있어 헥 anom 사자이 등고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 가 오 딱히 아까 이 병으로 날 깡하고 때렸겠다 병보다는 내가 이걸 들게 오케이 병은 다른 친구가 이거 레이저 코팅기 어디다 쓰는데 있었는데 레이저 코팅기가 지하 쪽이었나 오 지하 쪽이었어 근데 안 보여 여기 있어 진해 여기 있어 나 못 박혔지 레이저 레이저가 아 이거 지금 망치로 부숴야되나 아니야 아 여깄다 찾았어 레이저 설치했어 오케이 오 조심해 그거 터지니까 오케이 터져가지고 이 친구 날라갔어 망치 줄고 파란 열쇠를 어디다 쓰는지 기억이 안나네 오 파란 열쇠 필요없어 일단 난 금고를 열러 깜짝이야 왜왜그래왜그래 이 친구가 막 등 뒤에서 이상한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나 지낸줄 알았어 지하실에 있었는데 금고가 아 있다 있다 지하실에 금고 있어 오케이 포즈 쐈구나 내가 열었어 여기도 부수고 다키 은색 열쇠 찾았어 은색 열쇠? 꼭 중요한 열쇠니까 열었어 이제 카드키만 있으면 돼 오 카드키를 내가 망치로 부숴줘야 되는데 완전 쉬운데 나 보란색 아니야 열쇠 아 그래? 저 지내 근데 너무 쉽지 않아? 가서 유리병으로 골려줘야지 나 다리 부러졌어 괜찮아? 아무것도 안보여 다키 다키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우리께 부수고 있어 다키 왜이렇게 폭력적이야? 엄청난 소리야 엄청난 부수는 소리가 나는데 방금 자 내가 유리를 부숴으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흰색 카드키 들고 가고 있거든? 이걸로 열기만 하면 오오오오 포 포 포 내가 내가 지켜줄게 이 포 대출이다 오케이 오 뭐야 내가 지내 철취하는 동안 너희들끼리 탈출한 거야? 너 뭐하는 거 아니야? 아 여기구나 오케이 이 녀석 난 여기 지롱 잡아보라고 포어도 빨리 와 오 잠깐 오 알았어 이 녀석 지금 기절해가지고 못 움직인다고 오오 오 놀래다 문 닫아 쪼였어 탈출 포어도 탈출했어? 오 탈출했어 아까는 포어 때문에 탈출을 못해서 큰일 났는데 헤헤헤 다키 응?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것이다 역시 포는 못 이기는 건가 다키 근데 이거 차 고장난 것 같은데? 어? 포 나는 차 타고 탈출했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슈퍼마리오에 있는 그거 아니야 이거? 어? 이상한 꽃 꽃 타고 탈출하고 있어 아 그래? 어쨌든 응 우리 다시 마을 가서 평화롭게 살자고 아 추웠어 다키 응?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마 응 다키가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무슨 소리야 다키 포 테키 테키는 진혜의 느낌 전혀 모르겠지? 완전 대박이거든? 너무 맛있게 먹잖아 테키 꼭 토곡으로 축구해야지 하다!